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4년간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이끌 제5대 회장으로 정양석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제5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선거에서 정양석 회장이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신임 정 회장은 제18대 20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강박금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정신병원 내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까지 보도된 바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며, 더 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례식장의 접근성 문제로 빈소를 찾는 것은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대구 지역 장례식장 접근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빈소 입구에는 경사로가 있는 곳을 찾기 어렵고, 두 곳 중 한 곳의 장례식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휠체어가 건물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빈소에 접근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진 곳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센터는 장례식장이 단순히 빈소만이 아니라 건물 내 추모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휠체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상주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자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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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